본 스마트폰 사진 영상 강좌는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연사로 이렇게 찍고 오기 때문에 못 찍어요. 그럼 계속 운이에요. 여러 장 찍고 한 장 먼저 찍고 그러다 보면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찍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내가 조작해서 하나 찍고 조작해서 하나 찍고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절대 길어요. 이 강의가 꽤 길어요. 4개월이 걸려요. 하고 나시면 이제 사진 찍잖아요. 그럼 바로 안들으셔야 돼요. 이제 탁착착 찍어보고 끝나면 딱 누르고 끝내야 되는데 멋있게. 그쵸? 막 꺼내서 아아 이렇게 보고 하지마. 여태껏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제는 4개월 걸어졌으니까. 위치 딱 보면 제가 스마트폰 파지 할 때도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렇게 잡으라고 저는 보내드리거든요. 그래서 항상 왼손이 내가 들으면 여기서 찍는다고 생각해요. 위치가 있어요. 그 위치에서 찍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어디서 손을 들지가 보여요. 여기서 제가 만약에 오늘 강의원이 있어요. 참석하시고 내가 입구에서 딱 보는 거예요. 아 저기 저기 저기서 찍어야겠다. 아시겠죠. 그럼 아 어디서 광각으로 찍고 어디서 망각으로 찍어야겠구나. 보이는 거예요. 포인트예요. 그 위치에 대략 이 머릿속에 부상을 하는 거예요. 내가 기획하는 거죠.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. 이게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이게 주도성을 가지고 영상을 작업을 안 하셔서 어려운 거죠. 근데 조금씩 기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박스 찍기를 할 거예요. 달력이나 이런 거 찍기. 사각형으로 찍기. 그런 거 해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어요. 어디가 중심인지 먼저 보는 거예요.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. 그럼 작은 박사관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거기 안에 넣는 거예요. 그럼 그 중간에 가장 왜곡이 없는 사각형 공간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. 사진 찍을 때 제가 이렇게 찍으라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카메라 이렇게 찍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가서 찍으셔야 해요. 그렇죠. 발을. 사랑이 이렇게 돼요.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되도록 찍으시면 돼요. 그래서 사진, 근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지 마시고 이렇게 찍지 말고 돌려서 찍으시면 돼요. 렌즈가 가슴 높이 돼요. 그러면 우리는 무게 중심이 지금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. 사람을 찍을 때 가슴을 중심으로 찍는 거예요. 사람을 더 찍을 때. 그전까지는 머리를 찍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게 좋잖아요. 이게 별로 반갑지 않은 시선이에요. 실제로 사진을 보면 상당히 몸이 건조하고 좀 뭔가 CCTV를 위해서 찍은 것처럼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시선이에요. 항상 그래서 편하지가 않아요. 근데 오히려 시선이 조금만 낮아져도 안정감이고 평안한 거예요. 앞에 컵 있으시죠? 컵 한 번 찍어보세요. 컵을 이렇게 찍을 때랑 위에서 이렇게 찍을 때랑 약간 밑에서 이렇게 찍을 때랑 컵이 다른 느낌일 거예요. 훨씬 달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